도끼같은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이이콜이 비교할거같아 키가 너무 세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이거나 뭐해? 뭐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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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전 비가 와오라고 레전드가 traversanced 여기는 우리가 온지 꽤오래 되었고 안 보이신 분들이 많을거야 꽤 오래되가지고 안 보이신 분들이 많네 문이 열려있었는데 지금도 열려있을까? 열려있다 열려있다 와 그대로인거같은데 띵독 띵독 갱피식에 맡겨주세요 이씨 바람 띵독 계세요~~ 계세요~~ 목소리 삑나고.. 개쫑팔린다 지휘 지휘 배써 coloc 세녀를 이놈게 빗소리 떨어진다 무슨 빗소리인가 이거? 빗소리 같은데 들리세요? 와 우리 들어온 게 비가 엄청 떨어지네 와 잠깐만 비가 무서웠어 와 우리 들어온 게 비가 엄청 떨어져구나 우산 우산 넣어놔 우산 넣어놔 와 갑자기 비가... 와 이거 좋댔다 우산 넣어놔 비가 엄청 떨어졌네 와 이거 레전드 나와보겠는데 빗소리 빗소리 와 빗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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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냄새 난다 뭐야 이거 식탁사 뭐 찍어놨네 오이씨 봐봐 이거 봤어요 토끼 같은거 아니 잠시만요 와.. 비가.. 와.. 뭐냐? 와.. 비까지 갈 것 같아 와.. 와.. 갑자기 비가.. 뭐야 망진정 못 봤어? 응 못 봤어 와.. 깜짝이야 오늘 비까지 꽤 살벌하게 내리고 있어 지금 왜.. 우리 방송 보고 주작이라는 애들 한번 더 봐봐라 한번 봐봐 못이 다 빠졌어 이게 엄청 무거울 거란 말이야 못이 다 빠졌다니까? 너무 무거울 거란 말이야 와.. 진짜 못 튀어나와 우리 막들었을 때하고 완전 틀린다 우리 막들었을 때하고 완전 틀린다 막 튀어나온 거 같아 진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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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.. 어? 이 새끼 뭐.. 야.. 또 숟가락을 얹히고 있네.. 내가 먼저 알았거든.. 나 말하려고 그랬어.. 여러분들 자꾸 이 새끼가 숟가락을 얹히고 미쳐버렸네 또 엉? 야.. 엉 하고 내 눈치를 보네? 여러분들.. 엉 하고 내 눈치를 봐? 아니 나 진짜 억울하다.. 이 새끼가 벗어? 야.. 엉 하고 왜 내 눈치를 보냐? 아니 내가 먼저 발견했는디.. 뒤에서.. 어? 너 억지로 타이밍 맞추냐? 진짜 인정할 것 같다니.. 또 뭐지..? 또 뭐지..? 또 뭐지..? 또 뭐지..? 또 또 뭐지..? 또 또 또 또 못 들어오는 건다.. 또 또 또 또 또 sola는 것갔보.. 또 또 또 또 throwoo.. 또 또 또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? 또 또 또 또 또 목 민 ? 또 또 또 또OR arbitrㅋㅋ 또 또 더 서로보다 또 gears? 뭐야? 뭐야?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 바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여기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 바람이 들어올 사용 바람이 들어올면 여기도 방금 뭐 갔다 왔어요? 여기도 방금 뭐 갔다 왔어요? 뭐 사람인 줄 알았네 하하.. 뭔 소리? 또 소라났어 또 소리나 돌입자 가만 잡았죠! 아..뭐야? 소리들리는 사람 소리들리는 사람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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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기가 너무 쎄요.. 여기 잘못하다가.. 이거 비밀대판이에요 이거 기가 너무 쎄요 이거 향감 여기 잘못 가면 이 꼴이 핑계될 것 같아 이거 기가 너무 쎄요 이거 별짱들지도 모르지 않아 창한테 줘봐봐 우선 향을 하나 피어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 향을 하나 피어서.. 향을 하나 피어서.. 와.. 자꾸 이상한 오륜지 깨져나.. 우리 하나 피어서 내려놓은 사람 다시 하나 피어서.. 다시 하나 피어서.. 취재해.. 우리iner 피어서.. 저게 third time 저거!! 강릉을 때려!! 뭐야?? 뭐? 아니.. 뭐야?? 제발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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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깜짝이야!! 저기 가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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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! 나.. 호영아!! 호영아!! 왜이래? 시발.. 시나네!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는 거! 잡아봐.. 뭔 소리야? 몰라.. 오.. 살리는다.. 2층에 살리는건가? 들은사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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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좀 하니..? 소리 좀 하니..? 소리 좀 하니.. 갑자기 비가 많이.. 이쪽으로 더.. 저쪽으로 도망갔다가.. 저쪽으로 도망갔다가.. 지금 향은 계속 타고 있어요.. 향은 계속 타고 있어요.. 2층 쪽.. 2층 쪽.. 2층 쪽.. 2층으로 다 distraction.. 5.. ic 20분.. 진짜.. più.. 3층.. 안 앞에서.. 꺼.. 롸.. 도망간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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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서 자꾸 뭐가 그러나.. 뭐가 있어..? 뭐야..? 소리 뭐야..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? 뭐야? 누구 온 거 같아.. 누구 온 거 같아.. 누구 온 거 같아.. 아니요.. 또 주변 말이나irsание 또 주변 됩니다.. 또 주변 불러 간편 또 주변 말씀 리허설 마이콜 무슨 자리를.. 자리를 옮겼는데.. 자리를 옮겼는데.. 뭔 소리야.. 이거 느낀 소리는.. 이거 느낀 소리는.. 또.. 이거 느낀 소리는 또 뭐야.. 이거 느낀 방금 이 소리가 뭐야.. 안 되겠다.. 여기다 방송 다 씹어놔.. 안 되요.. 이러면 돼.. 갈수록 기가 너무 세져.. 안 돼.. 안 돼.. 피가 일하고 나네.. 빨리 들어가라.. 빨리 와.. 안 되겠다.. 빨리 와.. 일단 먼저 가.. 끄다! 좋아요! 알아랑 계쩡 기다려주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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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